자 안녕하십니까 곽동영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사관학교 경찰대학 대비 전설의 시작 드디어 시작입니다. 여러분 전체 강의 소개 및 공지사항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6 전설의 시작 언제 시작하느냐 우리 학생분들이 많이 물어보셔요. 여러분 근데 기말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 끝날 때쯤 되면 이 강의들이 완벽하게 다 풀세팅이 돼 있을 거라 그때부터 시작하셔도 되고요. 아니다 나는 이미 내신이 4점 대 이상으로 나는 내신관리보다는 1차 시험에 나는 지금 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하시는 상황이면 지금 바로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번 주 안에 전부 다 전설의 시작 5종류 강의는 완전하게 다 개강을 마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교재도 이미 다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언제든지 바로 시작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2026학년도 전설의 시작은요. 작년에 2025학년도랑 같으면서도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같은 점과 다른 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년 전시를 찍을 때 고민을 좀 해요. 이게 기출베이스 강의다 보니까 그 해 그 해 새롭게 변화될 만한 부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많지는 않아. 근데 작년에도 강의를 굉장히 열심히 정성껏 잘 찍어놨는데 몇 달 지나서 그걸 폐기를 하고 타이틀만 2025를 2026로 바꿔서 그 강의를 그대로 한 번 다시 촬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오래 고민을 좀 해봤어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학생분들께서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똑같은 영상을 똑같은 만큼 그대로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하면 작년에 드렸었던 효용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차이가 있겠냐 할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작년 이상의 플러스 알파를 하고 뭔가 더 나은 준비. 작년에 제 강의를 들어주셨던 제자분들께는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올해는 작년보다는 무조건 더 뛰어난 강의로 만들고 싶어서 연구를 해본 게 플러스 알파를 한 번 시켜보자. 내가 캐스트에서 학습법 올려놨던 거나 성취 동기 자극 영상을 찍었던 게 벌써 1년, 2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최근 정보랑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막 선생님 외모도 많이 다를 거예요. 그때랑 비교했을 때 막 배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좀 그랬었어. 근데 어쨌든지간에 그 당시에 찍었었던 것들을 완전히 올 리뉴얼을 해가지고 우리 학생분들이 이용하기 쉽게. 즉 캐스트 페이지 들어가서 일일이 찾아보지 않더라도 이용 가능하도록 뭔가 학습법적인 요소들과 과목별 그리고 입시 정보, 겨울에만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미리 알고 대비하면 좋은 사관학교 경찰 대학 입시 정보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요소들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불구레 용기에서 강의를 해드리니까 라고 하면서 뒤로 보통 밀어놨는데 작년에 직전에 봤었던 2025 기출. 최근 트렌드가 이러니까 너네들은 이렇게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를 그건 미리 알려줘도 좋잖아요. 왜 우리 전시 극단에서 문제를 한번 봤어도 문제 분석까지만 안 하면 나중에 실모처럼 뒤에서 풀어볼 때 그렇게까지 크게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생각할 때 기존의 강의에다가 과목별로 학습법인데 이게 그냥 우리 강의에 대한 학습법 말고 사관학교나 경찰대학을 합격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어떤 문제지... 뭐 전시만 볼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른 국영수 인강을 병행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일반 문제집을 병행한다든지 이런 뭐 인지훈련이나 이런 것처럼 정말 좋은 학습법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아니면 같이 보면 좋을 만한 문제집들? 이거를 캐스트로 안 찍고요. 캐스트로 찍어놓으면 문제가 우리 학생분들이 못 찾아. 다 얘기해줬던 거를 매년 물어봐. 매달 물어보고. 매주 물어보고. 근데 이거를 그래서 내 생각이 과목별로 딱딱딱딱딱 해당 과목에 맞게끔 아예 학습법 영상들을 강의 리스트에 추가를 해놔버리면 어떨까? 그리고 그 겨울에 꼭 해야 될 것들이 있어. 봉사, 리더십, 생기부, 체력 대비 챙겨놓으면 좋을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서 못 챙기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하는 건 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지.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 영상으로 하나 찍어서 과목별로 여러분들이 주의할 만한 것들을 넣어놓으면 어떨까? 그리고 2025 최근 기출 작년에 시험장에서 선배들이 직전에 몇 달 전에 봤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해드리고 최근 경향이 어떤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그걸 보고 감잡고 공부를 준비하기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리뉴얼 개강이라고 해. 올해 리뉴얼 개강이라고 하는데 리뉴얼 개강이 뭐냐면 작년에 기존 영상을 그대로 쓸 거예요. 그러니까 1강부터 9강까지 기존의 전설의 시작 교재에 대한 작년의 설명, 해설 영상은 그대로 사용을 할 거야. 그래서 그거 몇 달밖에 안 됐어요. 몇 년 됐으면 당연히 그건 구닥다리라고 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만든 지 불과 몇 달 안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2024년도에 예를 들어서 그게 완강이 됐었으니까 1월 달쯤 완강이 됐었을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하면 그 영상 그대로 살려놓고 거기에 대응될 만큼 충분한 분량의 이 정도의 강의를 추가를 해가지고 넣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올해 준비할 때 이 과목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겨울에 뭐 해야 돼요? 어떤 문제집 풀어야 돼요? 지금 주의해야 될 입시 정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정보들은 뭐가 있어요? 뭘 미리 준비해야 돼요? 아니면 최근 기출 같은 거는 경향이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강의 안에다가 포함을 시켜주려고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해서 교재를 주문을 해보시면 처음에 나가는 거 표지를 선생님이 개정하긴 했는데 2025라고 타이틀 달려있는 교재도 표지도 있을 건데 전혀 상관없다. 교재 개정은 없어요. 대신에 얘네들과 관련해 가지고는 자료를 자료실에 무료로 추가시켜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신 데는 전혀 무리 없게 창년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한 번 더 그대로 보셔도 상관이 없겠다 겁니다. 어차피 기출이다 보니까 그거를 올해 개정을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까지 크게 의미는 없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025 교재 관련해서 OT 보시는 분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과목별로 너무 다양한 과목을 하다 보니까 재고 관련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일반 문제집처럼 해서 교재를 출판을 해버리면 문제가 이렇게 종류가 막 20종류, 30종류 되다 보니까 재고 관련된 문제가 생겨서 출판사에 막 천부, 2천부 단위로 주문을 하면 선생님이 그 재고 폐기가 됐을 때 제작비 관련된 그런 부분 때문에 강의 진행이 도저히 불가능해서 우리 전시 교재는 전체 학원에서 제공해주는 인쇄 자료 형태로 봉투 안에다가 담겨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통 받아보시면 오 이게 뭔가요? 이게 맞나요? 라고 해서 실망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 흑백의 인쇄 자료 형태로 해가지고 나가. 대신에 그래서 선생님은 칼라로 출판되는 문제집들보다 비용을 저렴하게 해서 출판을 하니까 얘네들을 여러분들께서 교재 받으시면 스프링 링 제공 같은 것들을 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학원에서 제공받는 자료처럼 파일 같은 데다가 모아서 여러분들 갖고 다니면서 공부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흑백으로 인쇄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가든지 내용 자체가 가벼워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강의를 대충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메가스터디에서 경상원 강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강의를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일반 문제집처럼 해가지고 출판을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과도하게 수익 창출 안 하고 여러분들께서 링 제본 하시고 하실 부분 정도까지는 저도 감수를 하고 비용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서 작년 비용 올해도 그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인상 없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꼭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목별로 OT에서도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작년에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 이게 좀 어려움이 있어.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가 매주 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올해는요. 라이브 방송을 가끔씩 한 번씩 입시 관련해서 이슈 있을 때만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이제 선생님이 나중에 라이브 방송 진행하는 인스타 아이디도 알려드릴 건데 그리고 대신에 여러분들 용기 나실 수 있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주로 성취동기 자극 영상 관련해서 사관학교나 경찰대학 준비하시는 우리 제자분들 용기 나실 수 있게 선생님이 캐스트 같은 것들도 꾸준히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작년이랑 다른 점은 뭐 그런 점들이죠. 그래서 최대한 매주. 근데 이제 뭐 한 주 정도 걸러도 너무 화내지 마시고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마음은 그렇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종강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Q&A 게시판 관리를 요즘에는 뜸했었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개강 시작했으니까 영어 게시판 관리하는 것처럼 하루에 한 번 정도씩은 밀린 답글 없게 깔끔하게 정리를 계속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시 관련해서 과목별로도 간단히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전설의 시작 국어 문학은 크게 현대시와 고전시가 모음이 있어요. 그런데 전시가 선생님 기본이니까 극단보다는 더 쉽습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문학 종류는 난이도로 나누지 않고 과목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전시에서 현대시와 고전시가를 간다고 하면 뒤에 나중에 극단 파트에서는 소설류 고전하고 현대 소설류만 다루니까 이 현대시하고 고전시가는 역대 기출 어떤 작품 나왔었는지 반드시 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 현대시는 문제하고 선지 어떤 용어나 어떤 유형이 나왔는지에 따라서 난이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기출 관련해가지고는 또 어느 정도 유명한 작품이 출제가 되는가 아니면 어떤 레어한 작품이 나오는가 어느 정도 선까지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나 고전 같은 경우는 해석만 대충 알면 되나 고어까지 다 외워야 되나 이런 것들 등등 해서 기출 직접 해보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역대 전시에서 다루고 있고 극단에서 다루는 게 최근 회별 모의고사처럼 나중에 불구레 용기에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실 회별 모의고사로 모아져 있는 애들 말고 최근 한 4개년 제외하고는 역대에 쓸만한 지문들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랑 극단으로 조금 전 지문들 털어보고 나중에 불용해서 실전 모의고사처럼 최근 기출을 풀어보면 완벽한 거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건 반드시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과목별로 세부 수강 방법 관련해가지고 OT를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본격적으로 촬영을 할 건데 거기에서도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은 항상 예습을 하실 때는 먼저 교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해답지 보면서 꼼꼼히 한번 정리해본 다음에 이해 안 가는 부분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배속 듣기로 강의로 복습을 하듯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로 암기하고 복습하고 정리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그때 그 내용들은 따로 암기수첩 같은 데 정리해가지고 외우는 것까지 딱 마무리해 주시면 공부가 깔끔하게 딱 마무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설의 시작 국어 독서 기본을요. 선생님이 스키마 레퍼런스 기법 국어에서는 요양 메모라는 기법을 써요. 요양 메모라는 기법을 쓰는데 이게 어려운 독서 지문 연습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독서도 내가 독서를 이런 저런 툴을 다 이용하고 스킬을 써서 해봤는데도 답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무조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설의 시작 국어 독서에서는 과학, 기술, 경제 관련된 지문을 극단해서 다루기 때문에 해당 지문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문들은 전부 다 여기에서 다루고 있어요. 근데 쉽지 않아. 철학, 정치, 윤리 이런 파트들을 여기서 전부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글 전체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정보 같은 것들이 잔뜩 많이 나올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 기술 같은 것들에 선생님 방법은 특화되어 있어서 걔네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선생님이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독서는 정말 수강평도 엄청 좋아요.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요즘에 수능 파트에서는 수능 영어 강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 수능 영어 강사로 과목별 지금 타수도 상당히 많이 높이 올랐고 지금도 지금 온 더 라이즈 상태거든요.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서 조만간에 선생님 어쩌면 메인화면 두 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지간에 그건 아직 확정 안 됐으니까 나중에 얘기하고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저를 영어 지금 수능 수업한다고 알고 계시지만 원래 메가스터디에서 수능 쪽으로 독서 강의를 해보라고 제의를 받았었어요. 처음에 직원분들께서 추천을 해주셨을 때 그래서 독서 강의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능 독서 강의 되게 오래 했었기 때문에 심화 독서 관련해 가지고도 일가견이 있어. 내가 영어 강의하는 거는 사실은 독서 강의하면서 얻어낸 기술 같은 것들을 그대로 적용해서 영어에서 수업을 하는 거라 선생님 같은 이론을 씁니다. 그래서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강추 그리고 전설의 시작 영어 독해 기본 같은 경우도 경찰 예약 사관학교 지문들 중에서 삼추론 여러분 영어 일반 학습에서 여러분들은 빈칸추론 순서추론 그 다음에 문장 삽입 삽입이치추론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얘네들을 잘하려면 글의 전체적인 구조나 글의 흐름이나 서술 방식에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그걸 가장 잘 훈련을 시켜줄 수 있는 지문이 주제추론 제목추론 요지추론에 해당하는 삼추론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해당 삼추론 지문들을 이용해서 전시 영어 독해 기본에서 글 읽는 기본 완벽하게 끝내드려요. 정말 좋아요. 제가 수능 강의할 때 쓰는 방법 제로백 기본 유형 독해라는 강의에서 쓰는 방법이랑 완전 똑같은 방법을 써서 경찰 대학 사관학교 기출 중에 좋은 지문들로 수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워크북 훈련용 트레이닝북 교재도 있어요. 근데 트레이닝북 교재는 똑같이 경찰 대학 사관학교 기출 중에 우수 지문인데 제가 교재 개정 전에 썼던 지문들 너무 아까워서 하나도 안 겹치니까 여러분들 문제집처럼 써보시라고 트레이닝북으로 만들어놨어. 해당 교재는 해설 강의는 없지만 해설지 굉장히 자세하고 Q&A에 질문하시면 이해 안 가는 건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시 수학 관련해서는요. 여러분 이거 개념 설명 되게 꼼꼼하게 자세히 해줘서 기초 부족한 친구들은 들어보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교재 베이스가 수학 교과서예요. 그래서 개념도 충실하고 그러면서 내용도 아주 이해 잘 가게 쉽습니다. 설명 꼼꼼히 잘 해놓고 선생님이 수학 개념 설명 의외로 굉장히 본질적으로 설명 잘 해드리니까 이거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전시가 작년에 개정되면서 전시 수학은 사관학교 전용으로 나옵니다. 경찰대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시기엔 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대 수학은 극한의 단련부터 있어. 전시는 그래서 올리사관 전문 그런데 이제 여기에 어떤 문제들이 들어가냐면 사관 역대 기출 2에서 3점짜리 문제하고 4점짜리 중에서 전환도 문제는 여기에 다 들어가요. 거의 대부분은 3점 베이스랑 쉬운 4점까지 여기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극단은 문제 고난도 4점짜리 위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시는 쉬운 거니까 건너뛰어도 되느냐 개념은 그래. 개념은 건너뛰고 싶으면 건너뛰어도 되는데 여기 문제는 더 풀어봐야 돼. 역대 사관 기출 중에서 풀어볼 만한 문제들 다 있는데 선생님이 그래도 해설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사관 기출 수학 해설은 많이 해봤으니까 능숙해서 잘해요. 여러분들 도움될 만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전체 강의 리뉴얼 개강이라서 기존의 전시 강의는 전부 다 이제 작년에 촬영을 했기 때문에 완성돼 있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찍은 거죠. 정확히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11월 한 달간 동안 각종 학습법과 입시 정보와 최신 기출 문제 풀이 해설까지 그러니까 2025 문제는 여기 관련된 장르 발초해서 다 해드린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까지 다 들어가. 그러면 전체적인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당연한 얘기인데 작년보다 훨씬 알차지지. 작년보다 전체 강의 분량이요. 볼륨이. 그래서 거의 대부분 30강 정도 되는데 이런 보조 강의까지 들어가면 10강에서 15강 정도가 추가될 것 같아요. 최하 15강. 그래서 근데 강의 플레이 타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1강당 보통 30분 이쪽 저쪽이다 보니까 2강 잡고 1시간 잡으면 전체 한 20시간 분량 정도로 해서 끊어지니까 일반 수능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병행하시기에 너무 좋죠. 아주 컴팩트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걱정 일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리고 올해 올해 그 다음에 이제 일정 2025년도에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 중이냐면 2025년도에 어떻게 하려고 생각 중이냐면 일단은 2025년도에 그러니까 2024년도 일단 12월까지 해서 극한의 달년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방식으로 개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불구레용기 같은 경우는 2025년도 1월 달에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최근 3개년은 이미 나와 있는데 작년 거 극 최근 1개년 정도를 추가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거 불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여러분들 실전처럼 모의고사 연습해 보시라고 봉투에다가 실전 사이즈 똑같이 OMR까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서 실전 연습용 자료를 만들어서 드려요. 그러니까 최근 기출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불구레용기도 한번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작년에 재복임 모의고사 했었습니다. 경찰대회랑 사관학교 1회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가능하면 3회분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대회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3회분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경찰대회 모의고사는 지금 1회분 근데 경찰대회 모의고사는 우리 경대대비생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 이거는 무조건 적자예요. 깔끔하게 선생님이 마이너스 천만 원 이상이 탁 빠져요. 왜냐? 판매부스가 아무리 나와도 안 팔려. 지망생들이 그만큼 수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우리 학생들이랑 의리 때문에 약속 안 봐 작년에 모의고사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만들어 놓은 모의고사랑 유형 크게 안 바뀌니까 올해 새로 만들어 드릴 모의고사 이렇게 이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편애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제가 사관학교 준비생들만 편애를 하면 이 강의를 개강을 못해요. 경대회 관련된 모든 콘텐츠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궁극의 전략. 시험장 실제 주의사항이랑 막판 총정리 방법도 작년보다 조금 일찍 당겨서 만들어 놓을 거고 1차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면접특강 같은 거 올해도 굉장히 호응이었는데 8월 달에 열심히 해드릴게요. 다만 지동서, 사관학교 지동서는요. 6월 달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제가 특강은 안 했었는데 주의사항 자료만 공개를 했었죠. 올해는 완전히 강의로 촬영해서 지동서 작성하는 방법이나 모범사례들까지 전부 다 보여서 올해는 인강으로 제공을 해드릴게요. 우리 사관학교 준비하시는 학생분들 그러면 저렴하게 특별히 큰 비용 안 드리고도 완벽한 대비가 가능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올해 그래서 작년이랑 큰 틀에서 바뀐 거는 전시하고 극단 그리고 재복인 모의고사 관련해서 제가 이제 부스를 더 늘려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놓겠다. 올해 학생들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끔. 그래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수능 영어 준비하면서 수능 영어만 막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보다 더 많이 해. 그렇게 따져보면 훨씬 더 사이즈가 커지는데 뭔 소리야.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학생분들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그 뭐냐. Q&A 게시판 관련해가지고 왜 질문 안 달아주냐 얘기하셨었는데 완전 다 종강을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께서 보통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제가 면접을 이렇게 보고 왔는데 제가 우선 선발이 될 수 있을까요? 물어보신단 말이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그래서 답변을 잘 못 드리고 그 다음에 그래도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들어가서 최대한 답을 열심히 달아 드렸던 거야. 어저께도 밤에 다 달고 마무리 한 번 짓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여러분들 합격하기를 바라는 마음 절대로 선생님이 약하지 않고 올해 선생님이 수능 영어에서도 굉장히 격전지예요. 제가 올해 완전히 진짜로 완전히 전장에 썼어요. 이제 완전히 작년까지 준비를 끝내고. 그래서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나가는 이 강의 작년보다 훨씬 더 알찬 구성으로 꾸미려고 연구 많이 하고 고민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올해도 선생님 믿고 상원학교 경찰대학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드디어 시작이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강의 들으시는 거는 양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기 때문에 일찍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수능 지금 커리큘럼 타는 거랑 병행해서 같이 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 강의 몇 개나 됩니까? 전설의 시작 시리즈라고 해봤자 몇 개 안 되니까 근데 이 정도만 꾸준히 가도 관련된 학습법이나 입시정보까지 다 들어간단 말이야. 최신 기출 해설까지. 그러다 보니까 골치 아프게 뭔가를 따로 고민하고 입시정보 알아보고 학습법 찾아다니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 검색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대한민국에서 상원학교 경찰대학 합격 제일 많이 시키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나한테 직접 물어보거나 내가 해주는 얘기들 그것만 딱 들어도 올인원급으로 신경 안 써도 되게 만들어주는데 얼마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는 선생님이 국영수 수업을 다 하니까 관련해서 막 곽성현 선생님이 세 과목 수업을 다 해도 이게 괜찮습니까? 강의 퀄리티가 안 떨어지나요? 이런 질문들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세 과목 중에 하나 영어 과목으로 해서 수능 강의하는데요. 왜 막 타수가 쭉쭉 올라갈까요? 여러분 기본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학창시절에 0.028% 수능 그리고 서울대 경영 정시 합격 경찰대 한자리 합격 그 여러분들 학교에 전교 1등하는 언니, 오빠들, 형들, 누나들 한번 보세요. 구경수 한 과목만 잘해가지고 서울대 경영 정시 가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따라오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대학별고사 우리 경대사관 입시가 메이저는 아니지만 메가스터디에서 솔직히 메이저 분야는 아니죠. 규모 면에서 봤을 때 근데 그렇지만 그걸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학창시절 공부 잘했던 걸로 랭킹되면 전체 대한민국 인강파에서도 손가락 안에 들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서포트해 주는데 뭘 걱정을 합니까? 따라오세요. 클래스는 영원한 거야. 그리고 우리 교재는 여러분들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존 교재로 수강 가능하고요. 선생님이 기존에 우리 활용했었던 네이버 밴드는 요즘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 그래서 밴드 자체를 애들이 잘 안 쓰고 있는지도 모르고 안 깔아.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가끔씩 라이브 방송하거나 이 Q&A 게시판 외 소통을 할 때는 인스타그램으로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외부 소통은. 그래서 mega.eng.kwak 선생님 계정이 이렇게 되니까 선생님이랑 Q&A 게시판 제외해서 외부로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만약에 나중에 라이브 방송 같은 거 외부 라이브 방송, 개인 라이브 방송이에요. 계획 잡히면 이쪽에서 인스타 라이브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글 남겨놓으면 그래도 채팅창에 대화 목록이 쭉 뜨니까 선생님도 질문 답변 하기도 좀 편해요. 왜냐하면 타자 쳐서 바로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뭐 기숙학원이라든지 인터넷 쓸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친구분들은 Q&A 게시판 남기셔도 됩니다. 매일매일 그날그날 선생님이 Q&A 답글 탈 거니까요. 내가 얼마나 부지런한 인간인지 보여줄게요. 여러분. 오케이? 근데 저 우선 선발될 수 있을까요? 이제 이 질문은 그만 남겨주세요. 선생님 노이로 재울 것 같아. 나도 몰라요. 내가 그걸 알면 로또 복권을 샀지. 몇 번 당첨될지 알면. 아니면은 내가 이런 걸 알면 비트코인을 샀겠지. 그래서 지금 어딘가 남태평양 어딘가에서 바닷가에서 내가 수영이나 하고 있겠죠. 근데 모르니까 못 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도 열심히 수업해서 돈 열심히 벌 거니까 여러분들 같이 파이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OT발미에 여러분들께도 하나 멋있는 얘기 하나 제가 하고 마무리 드리고 싶은 게 선생님이 올해 여러 채널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메가스터디에서 받는 우리 인강 수익이 있어요. 인터넷 강의 강좌 수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수익금을 전에 선생님이 이제 사회사업한테 기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 강의를 들어주셔도 그 강의를 플레이해 주시는 그 시간당으로 해가지고 강사들이 월급을 받게 되는데 그 금액을 선생님은 이제 교재 판매 수익도 있고 현장 강의 수익도 있다 보니까 그걸로 생활이 충분히 돼요. 그래서 메가스터디에서 받는 수익금 중에 온라인 수익금 중에 상당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군인이나 경찰 그리고 소방관 순직하신 우리 훌륭한 그런 순직 경찰 소방 군인분들 유가족 자녀 중에 이렇게 경제 생관계가 굉장히 곤란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후원하고 지원해주는 그 어린이들 공부시켜서 나중에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그런 유가족 지원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쪽에서는 제가 이미 밝혔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사명감 갖고 수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선생님 강의를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선순환 메커니즘을 저는 구축을 했어요. 물론 선생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책을 팔 때 열심히 사주세요. 근데 온라인 강의만 봐주셔도 좋아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힘을 모아서 이제 그런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앞서 선배 경찰 분인 소방관들 목숨 바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런 분들께 뭔가 고마운 마음을 갚는 그런 시스템을 저는 올해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미 시작을 했어요. 지난 10월 달부터.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공부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 열심히 해주시면 여러분도 합격. 여러분들 부모님도 신나. 나도 신나. 그리고 꼬맹이들도 신나. 다 신나. 그러니까 우리 다 올해 좋은 결과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드디어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시작합시다. 이제 싸웁시다. 지금부터는 진지하게 마음 먹고 시작해줘야 돼요. 남들이 이미 다 시작했어. 그리고 1차 시험까지는 이제 9개월밖에 안 남았어. 내신 기간 빼버려. 그러면 6, 7개월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는 풀악셀 받고 전력으로 달려주셔야 돼요. 지금도 시작을 못하면 답이 없어. 달려야 돼. 무조건 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좋았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그리고 여러분 지금 시작해 주세요. 여러분도. 감사합니다.